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 동호회 MC 권영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순재현입니다. 가족관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. 이제 어느새 가을이 상큼 다가온 것 같아요. 날씨도 좀 선선해졌죠? 그렇습니다.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시다면 밖으로 나오셔서 생활체육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? 건강도 챙기고 생활체육도 즐기고 정말 일석이조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동네 동호회에서도 재밌는 경기, 박진감 넘치는 경기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. CNB와 함께 그리고 즐거운 생활체육과 함께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